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핫 이슈 시작할 차례입니다. 핫 이슈에 대해서 3월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덜 풍성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 공부 같이 하셨던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비슷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두 달 동안 핫을 차지할 정도로 이슈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선상식에 해당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8사대책 그림 나와 있죠. 8사대책 뿐만 아니라 이제 2사 주택 공급대책, 끊임없이 주택 공급대책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저씨 1위를 먹을 정도는 중요한가?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산가치를 보는 거에 대해서 부동산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서, 마포, 영독, 등장, 서초, 광락, 과천, 송파, 증락, 노원, 서울. 서울시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싼 동네죠? 이런 데다가 신규 택지들을 싹 다 마련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지역들이 우리가 투기과열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8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면서 낮추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라고 하는데 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지금 2사 대책도 나오고 쏟아진 대책들을 통해서 이 주택의 공급 시기는 지금의 정책 시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물량이 한꺼번에 확 풀려버리게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동결이 돼버리고 급락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값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한다면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떤 그 파업이 폭탄을 우리가 엄청난 것을 리먼보르 더 스타스트에도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집을 다 수요를 할 수 있으면 유효소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죠. 그래서 충분히 수요할 만한 사람들이 충분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연령대라고 우리가 봤었을 때 저술상 고령화가 지속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졌다라는 게 또 여기서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쏙구만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옳은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게 주거유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공급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유들이 일자리 창출도 존재하지만 집에 대해서 이렇게 냈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나눔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하게 되는데 뭐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만나는 뉴스들의 대부분의 성격상 이제 봤었을 때 이게 정말 적합한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쓴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완전히 돌아간 상태죠. 정보를 좋아하지 않고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했었을 때 이제 그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좀 가려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대책 주요 공급방안 보시면은 이번에 하는 거죠. 주요 주거유질입니다. 혁신공간 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실행돼서 4차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다양한 지역들을 균형발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제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복합사업, 정비사업, 주택공급, 택지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들이 지금 굉장히 많대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주거유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매도입니다. 이 게임스탑 사태였죠. 게임스탑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게임스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할 때 굳이 이제 게임 매장에 가서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기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스팀이나 뭐 에픽게임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 안되냐면 다운로딩을 해줘요. 금액을 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연세 할인마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저렴하게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스탑이 예전에는 잘 나갔었죠. 게임을 구매하고 직접 현물을 사고 이렇게 돼서 그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패키지를 구입한다라는 사고 방식 자체가 매우 사라졌고 다운로딩이 매우 원활하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게임스탑 주식이 이제 지는 주식이 됐어요. 지는 주식이 돼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가 붙었어? 공매도가 붙은 겁니다. 이 공매도는 일주일이 뭐냐면 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여기다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선 이 현재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떨어질 것은 백주 빌려서 팔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백주를 사서 갚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제 얘네들은 떨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서 시스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공매도라는 것들은 공매도라는 것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게 거래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반드시 산다라는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런이 들어가 있는 지식이 공매도 때문에 매우 휘청휘청한 지식이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곧 떨어질 것 같은 지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스탄에 많이 들어왔어 엣지펀드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미들이죠. 로빈홓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모였고 게임스탄 주식에 공매도를 맡기 위해서 마구마구 사들였고 이게 차익 자체가 거의 26억 자체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손실복을 손털고 나가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매도의 핵심은 없는 것을 판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걸 사야 됩니다.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팔았을 때는 200에 팔았는데 나중에 살 때는 150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사죠. 만약에 지금 내가 150만 원의 가격이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살 거야 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팔았어 150만 원짜리를 그럼 나중에 200만 원에 사게 되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되죠. 공매도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들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매되는 것. 쇼커버링을 친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을 사야 되는 것. 나중에 이제 사게 되는 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주식을 다시 사는 것을 쇼커버링을 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 애들이 주식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실주식을 구매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때도 주가 변동은 따라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도는요.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들어간 게 풀리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슈가 될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 주가 안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막아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변동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G ESG 나왔어요. ESG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엠버러먼트, 이거 소셜, 소사이어티에 대한 얘기, 거우먼트에 대한 얘기죠. 이 엠버러먼트와 소셜과 거버넌스 같은 이 세 개가 모여서 엠버러먼트는 환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얘기, 소셜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투명경은 이제 지배체제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요. 이 세 개에 따라서 이제 신용등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것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ESG에 관심이 많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이런 ESG와 관련돼서 다양한 안대를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신용등급을 매기는 무지스나 이런 데서요. 이런 ESG 상황을 보고 그 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겠어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환경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있나? 사회적인 평등지수나 사회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사회보장지수라든지 또는 거버넌스 투명해서 민주주의 지수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에는 거버넌스랑 소셜이랑 경제까지 합쳐가지고 이코노미나 합쳐가지고 어떤 그 사회의 근대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죠.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했다면 이제 현대는 들어와서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게 되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근대화되고 발전했다는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이체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정부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 2021년과 2020년의 경제성장률 마이너스에서 지금 3.1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물가 자체도 이제 살짝 1.1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요. 설비투자 여전히 유지되고 수출, 수입 다 많고요. 경상수지 같은 거 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경제 전망 2021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이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이 경제성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 돼가지고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주주의 지수인데 우리나라 위치. 자우니까 잘 안 보니 여기 21위에 존재하죠. 이 밑에 보면 1번입니다. 지금 8.0 받았는데 점수도 올라갔어요. 점수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게 됐고 위에 보게 되면 노르웨이, 아이스란, 스웨덴 북극권에 있는 서양 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요. 뉴질랜드나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눈에 띄죠? 일본 보이고요. 미국 보이고요. 프랑스 보입니다. 이스라엘 보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우리나라는 뭐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 8점을 넘어서면서 이번에 이제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서 완전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국민들이 중심으로 된 이게 됐다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냐. 처음 경험했나 싶은데 확실한 건 이전에 지표들은 민주주의 지표를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이게 서양 사람들의 기준이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서양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사회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데가 됐고요. 언론 같은 경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요. 이게 뭐냐. 언론이 지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0일을 먹었지만 자유도는 높습니다. 언론이 자유도가 너무 높으니까 신뢰도가 낮아졌어요. 언론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 사는 게 아니라 언론이 사기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그러니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언론의 평가가 너무나도 차별화돼서 나타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지수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지수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말이에요. 일본말을 여기 보면 예전에 이제 얘기인데. 상케이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에 대한 희망을 의혹 제기를 해서 7시간 동안 행적해가지고 서울지국장 이걸 써놔서 기소까지 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케이에서 이런 말을 쓰게 된 게 세월호 때 도대체 대통령이 뭐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서울지국장 이름이 뭐였죠? 가토다스야라고 하네요. 저도 이름은 기억 안 오지만 이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폄하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했냐라고 우리나라 신문을 다 물었었는데 외국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 개입은에서 일시문을 어찌 됐든 무죄선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들어갔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고 명예훼손으로 이 쌍케신문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만한 사례인데 의외로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진짜 싫어합니다. 일본에서 진짜 싫어해요. 근데 그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싫어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과의 관계를 해서 바뀌었는데 일본에서 매우 싫어해서 굉장히 극악하게 표현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의 평가를 못 받으면 나쁜 건가?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특수교육 대상 학교 및 학생 수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150아리, 173 많이 늘어났죠. 특수아동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 아이들은 줄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기준이 변화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수아동이라고 보기 힘들었지만 특수아동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2010년 4월이 이 정도였으면 지금은 이제 180대를 넘어섰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학교가 만드는 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차질을 겪게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있는데 특수아들이 어머니들이죠. 우리 지역에다 이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게 왜 빌어야 되는 거지?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집값 떨어진다고? 참 정의적인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예전에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살았을 때 근처에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주몽재활학교라고, 주몽학교라고 있었고요. 그 친구들 이렇게 되게 되면 봤었을 때 되게 아픈 친구들 많이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이걸 해주기 때문에 생업을 부모님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집에 가서도 똑같이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굉장히 힘드시고요, 이분들. 수학여행도 갑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왜 가냐면 이 특수아동들은 계속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수학여행 가는 이유가 선생님들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휴가를 드린다는 기분으로 수학여행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짠했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특수아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거에서 지역위기주의에 팽배하고 이런 거 존재합니다만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교육기관이고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해보죠. 롤스의 무슨 차등의 원칙이다 해서 최소수의 자 누가 될지도 모르죠. 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 집값 떨어져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너무 나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단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리두기가 이제 점오를 중간에 집어넣음으로써 2단계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고3은 이제 나가게 되죠. 제 조카들도 초2하고 초3 라인이 많은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누구 다른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제가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고3은 이제 무조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지금 이제 아이들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실 때쯤 애들 등교하고 있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격주로 아마 나가게 되고 아마 집에서 인강으로 보게 되고 할 겁니다. 국내 증시 투자자 액탑금 주의 그래프가요. 가다가요. 미쳤죠? 갑자기 2010년 이거 뚫었어요. 훨씬 뚫었는데 증시 액탑금이라서 증권에 투자되는 돈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3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라고 부르죠. 초저금리 시대에 내가 지금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증시에다 이거 집어넣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데다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엄청나게 늘었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금리가 저금리 상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가라고 해도 잘 안 빌려가고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것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증시 액탑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머니무브라고 하죠. 돈이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부동산 열풍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의 사례고요. 이 골드버 판매액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금값도 이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 케이스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차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 채무자 같은 경우 4만 5천 대는 비컷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이제 6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이것만 팔아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예금자 같은 경우 차값도 오르고 은행이자든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예금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지가 돼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부자가 유리한 세상이 되겨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게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지가 하락하게 되니까 증시라든지 가상화폐 또는 이렇게 리스크가 큰 것에 많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찍 못 갈아탄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전세로 살았다가 갑자기 이제 집을 사려고 했더니 집값이 너무 올려버린 이런 사태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린치핀이에요. 린치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한미정상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린치핀의 위치가 수레바퀴, 바퀴하고의 수레를 연결해주는 핀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핵심축입니다. 핵심축에 대해서 국가와 내 관계는 뭐든지 여기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 아마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사회관계에 대해서 한쪽이 이제 극단을 치닫고 있으면 가운데서 이걸 조정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존재가 없게 되면 이제 둘 간의 갈등은 심해지기 때문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린치핀의 역할은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외교적 동반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에서 그 중심축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심에서 양 극단에 대해서 중간에 유난률적인 서로 대화를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린치핀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이 이제 미소간의 양국 대립에 대해서 린치핀 역할을 자처하고 중간에서 이제 했었던 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중일에 대해서 중일 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한국이 이제 이런 역할을 맡았어야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죠. 셋 다 사이가 다 안 좋아요. 그냥 서로 지금 이제 반복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 같습니다. 자,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이 FCF는 이제 우리가 이윤에 대해서 남았을 때 현금에서 남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거 투자 다 하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으면 그 남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잉여 현금 흐름은 지금 플러스 4.09조원 엄청 벌었죠. 삼성 카드 본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라인이 이렇게 됐는데 삼성 전자 마이너스 11.0입니다. 근데 이게 현금 흐름에 대해서 돈을 벌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삼성이 이제 어떤 이윤이 남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특별 배당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 특별 배당은요.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주주들이 가져가요. 어떤 주주들?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괜찮은데 삼성가 식구들이죠. 삼성가 식구들 같은 경우 이 배당금을 특별 배당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많이 퍼진 이유는 뭐냐면 대물림이죠. 대물림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기타는 이걸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통해서 이 청소리가 가져간 배당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거의 무슨 뭐 일주일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상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측에 보게 되면 이건희 회장이 받는 배당이 7,462억 원 나와 있고 이 부위장이 1,258억 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조 가까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결국에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삼성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 주니까 나쁜 건 아닌데 회사 자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회장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틀린 건 아닌데 사기업이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삼성의 힘입니다. 주당 1,500원 특별 배당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다운 짓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삼성주권, 삼성물산 싹 다 빼갔죠. 이렇게 대사합니다. 삼성전자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나왔었는데 소위 말하는 배당을 대포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계획 보시면 2020년에 9.60이라고 엄청나게 퍼주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미리 이렇게 주고 배당 나눠주게 되면서 1년 단위, 3년 단위 변경해서 인형금을 개선하고 추가 제한을 마련하게 되면 그때 자산주 매입 소각도에서 다시 환원하고 이게 환원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이렇죠. 사회 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주에 대한 환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의 주주에 대해서 소극적 책임이죠. 기업은 자신의 이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주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삼성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 주주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란혁명수비대입니다. 이제 한국의 한국 케미오죠. 이게 지금 잡혀가지고 석방대에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령관 모하마드 알리자팔이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 영화를 보세요. 엔진은 대기업의 광산도 가지고 있고 정다통신기업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얘네들이 이란의 모든 대기업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군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군, 해군, 공군, 전국, 특수부대 이렇게 있고 다양한 이슬람 혁명원 이끌어에 대해서 거의 주축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한국 어선을 납포를 한 거죠. 한국 캐리어를 납포를 해서 이렇게 됐었고 그 위치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입니다. 유저선 한국 케미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납포가 됐는데 바레인하고 들어가 걸프마인드 이쪽 앞에서 이렇게 잡혀가게 된 거예요. 영광수비대가 여기서 환경을 일으켰다고 이걸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예예요. 공예. 공예라는 게 뭐냐면 아무도 여기에서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저선 이산을 실수했겠는데 유저선 진짜 운반하네 이런 데인데 뜬금없이 잡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 이상하고 일종의 이동에 대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유예요. 경제에 맞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공예 오염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청해부대 채용함 가가지고 여기서 오늘 노착해서 이쪽에 잡으러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이란 유저선에서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일종에 보면 시비죠. 시비이기도 하고 29일 만에 이제 여기는 한국선을 다 석방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권한이나 어떻게 보면 거칠게 하면 관심병 같은 거. 관심병이 뭐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동결자금이라고 해서 이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난 자금이나 이것들이 많이 묶여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풀거나 자신의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에 대한 변화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람이 이제 풀려나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 케미오를 이제 잡아가고 나포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나포한 것을 선언 석방하게 되면서 지금은 풀려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종류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문제는 계속 나오죠. 셀트리온하고 백신과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는데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레키노나주 같은 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자체에 대한 백신 미리 맞아가지고 백신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가 아니라 현재 몸속에 코로나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치료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바이오 의약품 항체 치료제의 특징이죠. 특정 환원과 결합해요. 질병세포 공격하는 항체를 질병치료하게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상을 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엄청나게 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치료제를 안 쓸 수가 없게 누구한테 쓰냐면 고위험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한테 허용이 떨어졌고 지금 레키노나주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중에 위험군 이제 목숨에 대한 위협이 확실히 이제 현재 발색했었을 때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단백질 치료제 굉장히 많이 쓰죠.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거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서 지금도 활용되고 있고요. 체포 치료제 있습니다. 줄기세포나 이제 배아세포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세포를 통해서 연골뼈 세포 치료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활용되게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에 있습니다. 유전자 세포물질에 이거 관련해 사항이 있고 안티센스도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얘기들 하면 전문적인 MRNA라 그래서 이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핵산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이걸 항체를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거. 억제하는 질병으로 특정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형성하게 됨으로써 그게 번식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바이오약품 종류입니다. 지금 뭐 2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신제품이 나오기 획기적인 제품이나 의기전까지 의미가 없는데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거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라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레키러나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개발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사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죠.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기부 선언도 했어요. 재산 절반에 이제 기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에 대해서 액면 분할도 들어갔죠. 그래서 500원이었던 주식 100원으로 이제 깎아서 이렇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 이사회 의장부터 지금 회장이 됐고 NHN 공공대표 의사까지 맡았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제 다음 카카오가 합병이 되면서 이 둘 간에 대해서 조율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이제 부자죠. 자식들에서 물려주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기부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사회에 대해서 기부도 하고 이런 것도 좋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얘네가 갖고 있었던 회사 내에 어떤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 다니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힘들었다라고 표현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평가제죠. 서로 간에 이제 서로 간에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점수를 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부담이 됐었고 힘든 사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원평가제라든지 학생들도 서로 상호간에 평가를 하게 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브라이언이라는 이름 달고 뭐 영어 이름 쓴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한국사에서 쉬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는 것도 컸었고 카카오 행보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액맹분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주주한테 기회를 주겠다. 주주가 비싸였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의 전망은 굉장히 큽니다. 네. 김범수 의장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상계관세 얘기네요. 상계관세 얘기하고는 반덤핑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반덤핑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만, 인도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겨냥한 일종의 수익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사실 그렇잖아요. 보호무역 제도가 서로 간에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수익 규제 견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 취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질 좋은 제품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자국 내에 있는 유치산업이나 기초산업들이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높아 보이게 상계관세를 매김으로써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관세는 보호무역 조치로 이루어졌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좋은 제품이 들어올 때 거기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상계관세를 매김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반덩핑이나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도 있죠. 긴급 수한 제한 조치를 걸게 됨으로써 수입의 제한을 걸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상품들이 죽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엠베로멘터리죠. 녹색 규제라고 부르는데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란 상계관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수입 규제 역시 EU에 대해 EU도 역시도 이런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 수입 규제 추이입니다. 보면은 2011년부터 쭉 가서 수입 규제가 226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사례가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통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 양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제 보게 되면 수입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하반기 같은 경우 청권에서 지금 늘어난 게 18건이 지금 집계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늘어난 거 이제 포함시키면은 여기서 244개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각국 간에 이런 보호무역 자체 보호무역에 대한 기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핵 보유급 현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핵을 이런 나라로 가지고 있어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핵은요.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각상 금지 조약을 하게 됐을 때 이런 핵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핵무기 보유 추정국들이 있고 핵무기 보유국이 있는데 보유 추정국이 되는 이유는 이런 NPT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핵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같은 데도 보시면은 핵무기 보유 의심국으로 분해하는 이유가 NPT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자신의 핵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NPT에 가입했냐 안 했냐가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고 서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요.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가입 안 했고 또 어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위에 어디? 북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핵실험 사매를 했죠. 그래서 핵보기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NPT에 가입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첨약에 대립하는데 인도, 파키스탄는 보이죠? 둘 간의 어떤 이제 알력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를 줬고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중동의 중심부의 위치는 또 다른 나라고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 핵을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고차화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NPT는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핵에 대해서 이걸 금지하고자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없죠. 근데 중국도 이제 꽤 많아야지만 미국 보세요. 1032회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사실은 미국이라는 데가 이걸 가지고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미국 핵무기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이죠. 약간 이중적이죠. 어떤 나라는 이제 핵을 인정하고 어떤은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4회부터 뒤에 있는 내용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